뭐야 이건? 대병제 개정사퇴를 시키고 있습니다. 기계안님 니들 다 졌잖아 나한테 조용히 해 그냥! 다 졌는데 주댕이가 왜 이렇게 길어? 졌잖아 아니 졌잖아 졌으니까 그만 얘기해 인정해 이제 졌잖아 나한테 졌다면 친구들은 혹시 돌 던지냐? 야 개석방에 런민기 님이 쉬어도 된다 했잖아 잠시 후 헬로 밥을 한 번 이겨보죠 자 제가 아까 방금 런민기 님이랑 하고 왔는데 제가 한 번 이겨보겠습니다 런민기 님이 인정 안 돼 멈춰! 아 야 꺼렸다 빠졌다 다시 해야 돼 런민기 님 유입분들 잘 보세요 보고 계세요? 런민기 님 유입분들 보고 계시나요? 저도 런민기 님과 비슷한 실력인가요? 그것은 아닌가요? 보수 기완 님 다 발라버려요 못 따라오잖아요 본인이 강주적이면 뭐합니까? 저를 못 따라오시는 재미가 없네요 지금 계정을 삭제해주세요 손풀기 지랄 연병하고 있네 그랑프리 나가서도 첫 판 지고 나서 손풀기 해요 다시 해줘요 이 지랄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차가 왜요? 차 저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? 나오세요 계정 삭제입니다 이래도 따라갑니다 이거 뭐 하세요? 뭐 하시는 거세요? 계정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계정 삭제 벌써 2명 시켜드렸습니다 계정 삭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번 그러면 발라드려도 될까요? 못 따라오죠 자 3명 째 계정 삭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계안 님 원민기 님이 잠시 후 아 니들 다 졌잖아 나한테 조용히 해 그냥 다 졌는데 주댕이가 왜 이렇게 길어 졌잖아 아니 졌잖아 졌으니까 그만 얘기해 인정해 이제 졌잖아 알았어 알았어 들어와봐 아니 나한테 진 게 그렇게 부끄러워? 아니 너 1군인데 왜 나랑 같이 가냐고 도대체 이 똥 굵다 아우 잘한다 잘해 우와 너 존나 잘한다 러너야 잘해 죄송할 건 없어 얘네들이 보니까 딱 그거네 런밍이랑 해서 니들이 졌어 그러면 인정을 해 아 뭐 런밍이 님이니까 기계안이랑 해서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밀었어요 엄마가 불렀어요 그니까 나한테 지면 친구들이 저 병신자가 이러는 줄 알고 나한테 졌다면 친구들은 혹시 돌 던지냐? 이찬혁! 팔로우는 죽어도 안 해야지 이동건 오랜만에 전화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? 왜요? 롤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자 좀 저는 지금 동건이한테 전화했는데 누구 진짜 아버님이신가요? 예예예 죄송합니다 동건이 너무 징그러워졌다 진짜 귀여웠는데 얘네들이 이제 다 커서 제가 요즘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달려요 뭐야 새로 드림 아니야? 왜 이 넌 구독자가 안 올 왜요? 분석을 해봐요 분석할 게 뭐가 있어요 카로플에서 조회수 잘 나오려면 던전지 리뷰야 근데 그게 재밌냐고 내 말은 카로플은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재밌거든 여성이 캠을 키고 방송하면 됩니다 혹시 저랑 만나실래요? 혹시 가가 라이브에서 어제 연락 안 해준 민준이? 민주야 너가 가가 라이브에서 나를 만나자고 했잖니 근데 너가 연락이 없어서 아니에요? 아 죄송합니다 바로 질렀군요 졌어요 민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다음판에 좌 우키 역방향하고 7등 안에 들면 5천원 에엥? 가보겠습니다 별 이상한 미션이 많네요 어우 잠깐만 어떻게 싫다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.. 잠깐만 야 이거 너무 헷갈린다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이거 어렵다이 어 잠깐만 야 야 이건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안녕하세요 라멘님이 저보다 잘하시긴 하지만 제가 이겨드리겠습니다 제 주행 보셨죠? 런 민기님이 인정한 라멘님이 저처럼 핸드폰 유저이시더라고요 그만 미세요 갤럭시 아휴 LG 폰급 하시라구요 선수여서 이 사람 잘한다 막으면서 가네 열받게요 쥐어받고 싶어요 경주캠퍼 으앗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제 귀합소리에 놀라셨죠 라멘님 설마 이런 확고 유튜버에게 지는 건 아니겠죠? 혁 허훅 포허 러멘님을 놀리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스탑 할 때 저렇게 하거든요 으 으 으 으 러멘님 안녕하세요 아 뭐 눈가리기 안 나오고 지랄이야 아 정말 정말.. 겁나 재밌게 스탑을 해야겠다. 미니스타이어입니다! 시참 스피드 상승하기 시참으로 3연승 당연히 제가 다 이겨드리죠. 여러분들 저에게 인기도 주시는 분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어? 강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도 드리지 않겠습니다. 말이 겟! 김나봉만 아니었으면 가능했는데 김나봉 뭐해? 나오시라고요. 김나봉! 1승! 있잖아. 아 그쵸. 어 나 배터리가 없어서 잠깐만 끊긴다. 오 잠깐만. 아 배터리가 없어서 끊긴다 잠깐만. 아 조졌네 이거.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2% 있나봐. 아 배터리 조졌네 이거. 배터리 이거 꺼질건데. 이거 꺼지면 어떻게 해야돼. 아 이거 너무 끊기잖아. 어이씨. 너무 끊기잖아.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라고. 자 2. 됐습니다. 성공했습니다. 나이스 개꿀띠. 아흥. 아 너무 쉽다. 개꿀띠. 아흥. 하연세였습니다. 하연세였습니다. боח $ 근데ủ Watching Let's go. We got the money on the쪽. We got the money on the side. So we don't care. We got the money on the side.